공무원 노조가 폭행과 스토킹으로 물의를 빚어 제명된 유진우 전 김재식 의원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. 김재식 공무원 노조 등은 오늘 성명을 통해 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나 제명된 유진우 전 의원이 또 한 번 의원직 유지를 위해 제명 집행정지 가처문 신청을 냈다며 법원이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. 지난해 12월 진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아온 유 전 의원은 지난달 4일 시의회에서 제명돼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법원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재판을 청구했습니다.